그리고 과거에 김호중 씨를 알고 지냈던 주변 목격인들의 증언도 김호중 씨한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과거에 김호중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약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은 다음 날까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음주밖에 없더라고요. 자꾸 술을 의존하게 되고 그런 나에 대한 이야기들, 나를 욕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강 기자님,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우리가 또 CCTV 봤습니다만 완전 풀 액셀로 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액셀을 쭉 밟아가지고 엔진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전 직원 매니저들의 증언들을 보면 부정적인 멘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전부 믿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원래 기획사, 연예 기획사에서 근무하다가 떠나게 될 경우에는 좋지 않게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술을 좋아하고 술자리를 종종 가졌고 또 본인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매일 술에 의존해서 살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앞두고 전후로 목관리도 해야 되고요. 몸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게 지금 전 매니저가 얘기하듯이 그런 거는 조금 너무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씨의 전 매니저 증언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이 얘기입니다. 술 없이는 김호중은 못 산다. 김 씨가 술을 마실 때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술 대기를 해야 한다. 술집 많은 번화가에서 김호중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매니저가 술 대기했다. 이런 고충도 털어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진술도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인데 이전에 근무했던 매니저가 한 내용입니다. 이전부터 술자리가 좀 잦았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전에 어느 정도 주량을 갖고 있었는지 이전에 술 버릇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일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 미조치를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그 밖의 증거 인멸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이런 추가적인 진술 역시도 전반적으로 보자면 김호중 씨의 어떤 평소 음주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추측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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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